새핀 강아지 새핀 강아지 새핀 강아지 전공대학 새핀 강아지 새핀 강아지 나의 시위 한테만 조회 소리 나버리기 혹 소리 나 소리 나버리기 혹시나 소리 나버리기 혹시나 아 이제 캣매추 어디라는 거 그 한 배고파서 아까 가식 나길래 가자마자 고기부터 얼른 먹어 가자마자 캣매추 하나 먹으려고 그랬지 고기부터 얼른 먹고 끓은 평평이야 이거 다 익었어 이제 먹었다 익었어? 익었어? 익었어 먹었어 깜짝이야 기름진게 계속 먹어 아 그래도 나이 좀 더 깜짝이야 깜짝 음 맛있네 이번에 사실 여기 태그 아 산지 좀 됐는데 사다가니까 이거 수요가 없네 맞아 그 몰라 연인라이버 모토캠핑사 이거 모토캠핑용이야 이게 아 그래요? 이게 모토캠핑에서 유명한 테이블이야 어 고양이 더 먹는 거 나오겠다 영상이 나오고 있어요 아이고 귀여워 아 귀엽네 애가 친하게 생겼네 응 그때도 고양이 토끼가 새마리가 있더라구요 새우를 소금구이로 야외에서 먹어본 적은 한 번도 없어 아 그래요? 그치 나는 남당니나 가서 소금구이 먹을까 대화축제 할때 굉장히 맛있는 음식이죠 소금이 많이 들어간다 굉장히 두껍게 얇게 까면 어차피 판에 들어도 붙으니까 살아있으면 막 튀면 어떡해 죽어있는데 그냥 해봤어 간단한 얘기요 그냥 해봤어 어어 덮는 신용에 하하하 일부러 이렇게 던져가지고 어어 어어 무서워 아 참 밖에 나와서 새우를 먹어 보내라 자 호강어네 호강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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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우 새우 진짜 많다 2kg 2kg? 아이고 잠깐만 형님 소금 좀 곱게 깔고 천천히 익혀도 돼 야 새우 크다 새우 진짜 크다 그리들길이네 거의 진짜 이런거는 아우 이놈은 굵다 이야 크다 굵은거 먹어야지 이야 진짜 호강한다 호강해 뒤로갔어 또 국냐 이게 또 스텔스처방만 하다가 참 이렇게 또 먹으니까 이런 매력이 있네 어 새우가 어떻게 이렇게 진짜 통통은 이렇게 큰데 양식새우도 마찬가지겠지만 선도가 안좋을수록 머리가 꺾게 되네요 머리들이 투명한거는 다 싱싱하다는 얘기에요 우리 고진남 경현이에서 이제 새우 박사 새우 박사로 등극 여러가지 하면 굉장히 새살살이도 싱싱해 새우 박사로 이제 탈 바꾸며써 소금구이도 먹어야 삶아 먹는거랑 처럼 그럼 수분이 쫙 빠지면서 그냥 촉촉해요 탔는데도 촉촉해 나는 사이즈가 이렇게 큰건 또 진짜 처음 봤네 저는 그것만 마시면 한 10개는 마시고 아이고 이거 양이 많아가지고 형님하고 속도맞추리라고 애껴먹고 아 억지로? 아 술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아 이거 시상은 하나 더 사올걸 내가 진짜 나는 그냥 그거 하나 사오세요 하길래 경현이가 다른 술을 하나 뭐 챙기는갑다 야가 아니 보통 오늘 집에 놀러가서 아이 좀만 주시하면 조금 주는 사람은 없거든요 하나면 돼요 했는데 진짜 딸랑 하나만 좋아가지고 아까 내가 형님은 그러면 아까 술 어떤거 샀어요 하길래 내가 어 나 캔맥주하나 그랬더니 캔맥주 한개요? 속으로? 속으로? 굉장히 놀래는 그 말투더라고 아 이거 이 한병으로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구나 미안한가면 동생아 동생아 나 한병밖에 못했다 이렇게 나올 줄은 한병 한병 떳떳하게 나는 그거면 돼 저는 굉장히 모든 음식에서 겸손하시구나 진짜 맛있다 이거 그죠? 간이 제대로 먹였죠? 소음구이가 그래서 먹는거에요 아 형님 껍질채 먹어요? 어 뿔만빼고 음 맛있다 딱 뿔맛 뿔맛채고 아 대가리는 안먹고 있는거에요? 아 가먹어 전체를 음 음 음 음 음 굿 굿굿 뜨거운데 좀 올릴까 좀 안 올릴까 이야 새우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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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이너리다 가이너리다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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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